한서 지리지부터 신당서 고구려 전까지 약 1천년의 세월 동안 마자수 및 압록수 기술과 그 인식이 주요 문원사료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이 검토는 추리도로 본 고려 요해 분개와 고려 서부개의 개연성의 4장 추리도의 장백산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압록수와 장백산 편에 포함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한서의 마자수, 고려기의 압록수, 신당서의 압록수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서의 마자수 편은 한서 지리지 마자수 기술 분석, 사학계 통설의 견해, 사학계 통설의 견해에 대한 비판 고려기의 압록수 편은 고려기의 압록수 분석, 한원과 통전의 압록수 기술 분석, 신당서의 압록수 편은 태평환우기의 압록수 분석, 무경총여 북번지리의 압록수 분석, 신당서의 압록수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서의 마자수 편은 3편의 영상, 고려기의 압록수 편과 신당서의 압록수 편은 각각 1편의 영상으로써 총 5편의 영상을 예상합니다. 이상합니다.